드디어 게임과 함께하는 서비스 크리스마스 도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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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레 이거 당욕스로 만들어진 이랬는데 맛있겠다 거너길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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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저는 지금 쉬는 시간이에요 조금 짬이 나가지고 바가지 나왔어요 귀여워 귀여워 잘 먹죠 마크 마크도 엄청 오래됐어 다른 애들도 보일 때는 진짜 한 대여섯마리 막 와있는데 또또또 한 마리 있고 막 이래요 새로운 애가 나타났어 오늘 또 못보도 되다 경계하고 있어 얘 날 처음 봤나봐 난 너 처음 보는 애다 먹어도 돼 와서 먹어라 와서 먹어도 된다 너도 대신에 싸우면 안 돼 쟤는 순넘인 것 같아요 뭔가 머리가 큰 거 보니까 왜 갑자기 저래 갑자기 쟤가 소리내요 마크를 위협하는 건가 진짜 근데 마크는 도망 안가니까 밥그릇이 두 개야 저기 가서 먹으면 안 될까 떨어진 걸 먹겠다고? 아니네 에이 귀여워 기분이 좋나보네 뭐야 알 수 없다 인사한 건가 알 수 없는 고양이의 세계입니다 어 밥을 발견했나? 마크 괜찮아 밥 먹어 싸우자는 건가 저놈새끼 어? 마크 왜 쟤한테 진 거야? 쟤가 너 가래? 쟤 나타났다 하나씩 있으면 이렇게 한 마리씩 하나씩 나타나요 쟤는 순놈이에요 좀 오래된 순놈인데 쟤는 조금 여기 서면 이쪽 골목에 약간 좀 터줄대가 같은 순놈입니다 쟤는 마크 간다 안녕 밥을 먹을런 건가 먹어 밥 먹어도 돼 너희 먹으라고 놔둔 거니깐 일단 싸우지 마 마 제발 컬 손질을 그루밍 중이에요 귀여워 마크나 간다 안녕 빠이빠이 마크야 내가 옆에 가도 도망도 안가 안녕 밥 먹으러 왔어요 인 하다가 오늘 좀 우유로 와서 밥 먹으러 왔어요 가게 옆에 반찬이 나오는 데인데 노유 엄청 맛있거든요 그래서 먹으러 왔습니다 부랫은 밥을 먹었는데 또 먹겠대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밥을 먹었는데 깐풍기를 자기가 먹겠다 며 그래서 지금 부랫이 떨어질 상황입니다 이거 진짜 곡물 거의 미쳤거든요 면치기 한 번 가시지 저는 이렇게 플라이 붉은 뱃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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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뱃 fir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프레쉬랑 지금 학원인데 점심시간때봐 먹으러 갈지 그리고 바깥에 잡고 있어요 최선의 이런거 먹을래? 오~~ 술집 아니야? 아니네 맛있겠다 짠! 이거 먹을까? 고르크키친 파스타랑 샐러디 샐러드 가봤어요? 자기 발냄새 갔어요 프레쉬 아까 이거 맡아봤는데 뭐라고? 자기 발냄새 너 발냄새 너 발냄새 그리고 다른거는 뭐 딸고 있냐? 고구매들 짠! 이거 너 뭔지 알아? 집에서 먹던거? 샌드위치에 넣어주던거 기억나? 상추? 쌍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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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거 좋아했어 우와 벌레 아 위에는 하나 참나물인거 같고 요거는 가지 들어가있다 그치? 음 음 맛있겠다 이거 닭안심 노랑자 단목살 이거 보리 크림 맛있겠다 비정돈 너무 맛있다 귀여워 맛있다 음 맛있어 음 음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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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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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정식 수업하고 밥먹으러 왔어요 근처에 있는 미밥 한정식 낯선 남자의 사진을 핸드폰에 넣고 다니네 태우야 태우 김태우 쌈 먹고싶은거 아니에요? 쌈 먹고싶은거 아니에요? 다행이다 땅이 좋아 다행이다 여기가 다행이다 아직도 먹었지만 아까 먹었는지 안 먹겠다 다행이다 처음에는 양념이 다행이다 마지막에 다행이다 다행이다 안녕 저는 지금 학원 수업하고 있어요 마스크 써서 코 빨갛다 코와 누돌프같이 됐네 점심시간 구렛 오늘 점심 물에 많이 먹어 뜨거울텐데 눈치 진짜 못해 뭐가 됐어 그렇게 보고 진짜 웃기다 진짜 잘 conceal 너무 맛있어 지금 계속 있는 주머니에 딱 살짝 넘어져서 지금 계속 계속 있는 주머니에 다 삼척원 정도만 하고 있죠 내가 여기를 한다고 여기 해봤자 밖에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 대장인 것 같은데, 남자인 것 같은데, 어제 여기 와서 치즈랑 싸우더라고. 치즈랑? 치즈, 그 대가리 큰 거 있잖아. 어. 아, 머리 큰 치즈랑? 어, 제가 엄청 싸워두는데 여기. 루이스, 쟤 루이스 아닌데? 쟤 누구지? 여기 한 마리. 얘 루이스 아닌데? 얘 또 여기 한 마리. 잘 생기는데? 얘 루이스 아닌데? 루이스. 얘 마크. 얘네 둘이 밥 먹다가 싸워. 얘네 둘이 밥 먹다가 싸워. 우리 마크, 루이스 절로 가있어. 마크 여기 있고. 루이스 저기 있어. 저는 지금 잠깐 시간이 남아서 고양이들 밥 주러 왔어요. 오늘 루이스랑 와크는 안 보인다? 없는데 저기 싸움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. 얘도 나타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? 일단 계속 싸움을, 싸움 고양이예요. 얘는 계속 싸우더라고요, 애들이랑. 고냥이. 쟤가 다 쫓아였나 진짜. 애들 왜 안 오지. 오, 되게 가까이 오는데? 저는 이제 일 끝났어요. 몸에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붙어서 옷이랑 테이프로 떼고 있어요. 저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이 테이프가 제일 좋거든요. 얼굴에 머리카락이 진짜 많이 묻어가지고. 어때요? 어때요? 그런데 조금만 집중할 때, 뭐, 맛있게. 그걸로. 다 같이. 인사해. 다 비비고요 짠 밥 먹으러 왔어요 아 추워 다 비비고요 그 다음에 대접을 다 덜어낸 다음에 안에다가 누룽지 있어요 3-4스푼 넣고 호리볶이 넣고 덮어놓으시면 직사품으로 누룽지 돼있어요 비비고 비비고 다 덜어내는 거예요 소스는 한 번에 넣어서 비비면 짤 수도 있으니까 드시면서 조금씩 이거는 김에 있어서 간장 찍어먹거나 간장 넣어서 비벼드시면 돼요 알겠어요? 네 근데 오늘 비서울 찍어먹는 게 적당돼서 우와 도미 반자예요 도미 반자 맛있겠다 아침에 밥이 되게 꾸덕꾸덕한 느낌이라서 밥이 되게 꾸덕꾸덕한 느낌이라서 다 비벼서 옮기래? 자기가? 비벼서 옮기래? 어, 다 비벼서 옮기래 했어 뭐..뭐들아? 다 옮겼어? 다 옮겼는데? 맛있어 엄청 뜨거워 야, 여기도 너 뚜껑을 잡았다 당장에 타겠다 뚜껑을 덮어놓으러 있어 내 생각에 음.. 너무 맛있어 야옹이 우리 아이치 나한테 우리 아이치이 오늘의 베린 너무 오래 너무 오래 쭉 올라와 올라와 좀 빗을 한 장만 틀어서 이제 여기서 가마 부분까지 쭉 살짝 갑니다 요렇게 쭉 올라와 올라와 좀 빗을 근데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한우야? 응 한우 불구구 너 자리에 그 웹슘 먹고 나 자리에 뭐 저 지금 학원 잠깐 왔어요, 일한다고. 오늘 아직 하루가 안 끝났어요. 힘든, 힘든. 안녕. 진짜 귀엽다. 딸리리드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머리를 하실 때 이렇게 언너랑 오버를 나눠 놓고 유형이 다 희엄이잖아요. 유형은 딱 저렇게 해서 유형은 그냥 그래서 꼬레하는게 주목이 많이 아파요. 너무 많이 하죠. 너무 많이 하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